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자기 차에 깔린 운전자 도대체 왜입니다. 이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려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네, 저 왼쪽에 빨간 원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조금씩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움직입니다. 간다, 간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뒤로요, 뒤로 계속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뭔가 막으려고 운전자는 하는데 뒤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차주는 밑에 깔리게 합니다. 웬일이야. 차를 막으려고 했는데 자기 차에 본인이 그냥 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게 알아봅니다. 차가 갑자기 뒤로 밀렸단 말이죠. 기아를 뭔가 잘못 놓고 내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분들이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주차해놓고 변속기어를 피해두지 않고 꾸준해두고 발생한 사고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사소한 실수이긴 한데 한 번 무방비로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 운전자는 꾸준기어를 놓고 그냥 가속페달을 밟아서 하천에 빠지게 되면서 구조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한 운전자가 비슷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뜻하지 않은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런 때도 보험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운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주차해놨다가 그게 피해를 입었어도 받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물차 운전자가 바지가 문자콜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치셨는데 이때 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형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으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없지만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 약관에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에 특이하게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후진 기여를 잘못 나서 차가 막 뒤로 빠져. 그럴 때 스피드 있게 탁 올라타서 딱 이렇게 작동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텐데 당황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걸 뒤에서 밀려나는데 사람이 막으려고 하면 항상 보신 것처럼 거기에 깔려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상황 봐서 저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 빠르지 않으면 차라리 뒤에서 막는 것보다는 앞에서 타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나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차 브레이크 채우지 않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오토홀드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멈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 끄고 변속기를 주차 위치에 두면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믿고 채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사면이라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채우는 습관 들여주시고 그리고 내릴 때 핸들을 꺾어두거나 고임돌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릴 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 기업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볼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한테 그만 다가오세요, 네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더 가까이 오면 사고가 되겠죠.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뒤에 앞에 차량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그만, 그만, 그만. 갑자기 이렇게 후진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운전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후진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를 대비하죠. 근데 또 쫓아옵니다. 갑자기 쫓아와요. 또 한 번 이렇게 경작을 울리고 거리를 또 둡니다. 진짜 왜 저러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또 오게 된 거예요. 또 와요? 또 옵니다, 갑자기. 왜 저래? 벌써 세 번이나 이 후진하는 앞차인데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더니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아닌 것 같고 왜 무슨 보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앞차가 자꾸 후진을 계속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운전 미숙이었으려나?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세 번이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뒤에서 클락션 막 울리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양전히 뒤로 갔었죠. 뭐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보복운전인지 초보운전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앞차가 갑자기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운전자도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운전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앞차가 움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제보해준 운전자는 앞차와 함께 뭔가 실랑이가 있었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라는 가능성은 작다고 말을 했고요. 프락션 올려서. 그리고 또 앞차가 계속 거리를 좀 뒀었던 걸 보면 초보 운전의 어떤 실수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앞차가 막 후진을 해. 그래서 뒤로 가다가 뒷차랑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생각해 블랙박스가 없는 시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히려 저 앞차가 큰 소리를 쳐요. 뒤에서 부딪힌 거 아니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CCTV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 100대 0은 없었고 9대 1이라든지 8대 1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블랙박스 덕분에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앞차가, 후진한 차가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100대 0으로 뒷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운전은 블랙박스 같은 증거를 꼭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이라는 일은 잘못을 하지 않아야만 본인이 면책되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차가 천천히 가나고 이러면요. 뒤에서 쫙 따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압박하는 거죠. 이 저 거리 두기. 사람들도 약간 좀 이렇게 넘어붙으면 좀 있어요. 넘어붙으면 부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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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 영상은요. 운전자에게 몸 날리더니 폭행까지 됩니다. 멀쩡히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차에게 달려들고 또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굉장히 놀랄 테죠. 무섭죠. 한번 영상부터 보시죠. 저 앞에 차량입니다. 갑자기 지금 보시면 날라차게 하면서 달려들죠. 차 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의문의 남자가 다른 차량한테 몸을 날리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근데 갑자기 이제는 보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한테까지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초가량 폭행을 한 뒤에 그대로 달아났다고. 아, 뭐야. 몸을 날리는 게 높이 뜨기하는 선수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확 날렸어.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폭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고한 운전자에 따르면 경찰한테 듣기로는 이 가해자가 이런 비슷한 사건에 더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해당 사건도 광역범죄수사대인 광수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죠. 지금 저 보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차량 탑승 중에 저런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하면 절대 내려서 대응하지 마시고 차문 잠그고 안에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 소리 녹음되도록 해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아니면 휴대폰으로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한데요. 보험 사기 목적으로 저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해공갈단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고 다치거나 아니면 다친 척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합의금 같은 거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사고 맞닥뜨리게 되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사고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보험 요율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불편해지니까 현장에서 합의금 주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 많은데요. 보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